핑 미 핑 미 핑 미 업 핑 미 핑 미 핑 미 업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리창윤 동호! 지금 남조선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네? 남조선 사상의 노래가 다 됐구먼 가끔 보면 말이야 간첩인 듯 간첩 아닌 간첩 같은 너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어! 죄송합니다! 그만 다 알아!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 죽는 게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아프디 말고 아프디 말고 전부 남조선 노래를 박수! 알겠습니다! 오늘의 임무는 남조선 건물을 폭파시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야 먼저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부터 폭파시키가스 커피숍? 대장동무 커피숍은 안됩니다 확인하래! 제가 도장을 타 모아서 깨람에 맡겨서 공짜란 말입니다 가져와라! 그럼 1층에 있는 은행부터 폭파시키가스 은행? 은행은 안됩니다 대장동무! 확인하래! 내일이 적금 만개입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시라요 이 통장 가져오라! 어 안됩니다 가져오라! 이깟 종이쪼가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분열돼서야만 쓰겄어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동무 생일이 10월 16일이디 1016 그건 왜?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감사합니다 미창인동아! 그깟 돈이 그렇게 중요하네? 어 잠깐만 우리가 저 저 아 이차호씨 예? 아 지금 뿜라씨 좋다고 사람 괴롭히는 거야? 에? 아 진짜 너무 맘에 안들어 그리고 진저를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아이 정말 이걸 그냥 확 잘라버리든지 정말 에잇! 대장동무 저는 이제 못찾겠습니다 에잇! 에잇! 진정하라!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모든 물고품으로 만들 것이 없네 이 총은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꺼내라 그래도 못찾겠습니다 분명히 죽어온 가족들을 생각하아 대장동무 북에 계신 오마니가 보고 싶습니더 야께 니디 말라우 그래도 오마니 생각만 하면 이 목구멍으로 밥이 안넘어가디 자 간식 먹고 해요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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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부터 주세요 에잇! 에잇! 감사합니다 에잇! 나는 딸기우유다 한입만 주시라요 딸기우유 한입만 주시라요 한입만 주시라요 그만! 그 딸기우유 가져오라 대장동무 딸기우유 가져오라 이깟 달달한 자본주의 사문인 딸기우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분열돼서에만 쓰갔어 이깟 딸기우유 내가 다 없애버려갔어 한입만 주시라요 한입만 주시라요 한입만 주시라요 대장동 한입만 주시라 이제 평화가 찾아왔구만 기래 아 안돼 아 자 그리고 저 우리 형제 마트가 전화중 여기까지 참zes